오늘 날씨 봤어요? 완전 봄날씨던데? 진짜 따뜻하더라구요 다음주 사월이잖아 벌써? 오늘 진짜 얼마 안남았네 그쵸? 진짜 떨려 어떡해 완전 떨려 떨려요? 응 그러면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언니들 긴장할라고 귀엽다 언니 귀엽다 귀여웠어 사실 내가 전생에 원숭이였는데 말이야 내가 바나나를 아 됐어 안들어 또 이상한 말 하려고 그러죠? 안들어 오늘 왜그래요? 봄이라서 그러는데 나 꼬깔을 알려준가봐 응 알러지? 응 얘들아 얘들아 다음주부터 우리 잘 할 수 있겠지?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mutta Нам 파이! 파이! 가alten